안녕하세요. 즐거운 휴일 잘들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신선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온 컴스티비입니다. 이제 영탁의 서울 콘서트도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실 겁니다. 영탁 또한 자신의 생애의 첫 콘서트인 만큼 그날만을 기다리겠지요. 오늘은 영탁이 뉴스 앵커들의 관심을 톡톡히 받는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MBN에서 방송 중인 뉴스파이터에 대해 한 번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명준 앵커의 진행 아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 30분에 방송하는 뉴스파이터는 최근의 사건 사고 소식을 시사 전문가들과 함께 낱낱이 파헤치며 사이다 발언으로 시청자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바로 영탁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나쁜 소식일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날의 뉴스 주제를 살펴보면 영탁, 정동원의 끝없는 도전입니다. 바로 영탁과 정동원의 좋은 소식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소식들을 담았을까요? 뉴스파이터처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뉴스파이터에서는 영탁의 신사답게와 워선리리그의 뮤직비디오가 소개되었습니다. 화재근 평론가는 영탁씨의 뮤비를 보시고 시청자분들은 안구가 정화되셨을 것이라며 이유는 앵커들의 모습들을 지켜보다 영탁의 멋진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심신의 안정을 찾으셨을 거라며 영탁의 멋진 뮤비에 극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영탁씨가 새 앨범을 냈는데 타이틀곡에서 충격을 준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탁의 멋진 댄스와 퍼포먼스가 엄청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치 댄스 가수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며 특히 신사답게에서 포인트 안무가 엄청난 화재라고 소개했습니다. 워선리리그는 강호동씨 유행어인데 노래에 활용하며 뮤지컬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며 영탁의 재능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에 김명준 앵커는 영탁씨는 포인트 안무를 기동차게 잘한다며 칭찬해주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는 안무뿐만 아니라 다른 능력도 모두 갖춘 능력자 프로듀서라며 12곡 중 9곡을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한 싱어송 라이터로 소개했습니다. 참으로 옳은 이야기들만 전한듯 보여집니다. 특히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가 과사에 나온다고 소개했습니다. 영탁은 안동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김명준 앵커는 완도의 아들이라며 전복 먹으러 갈래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전복 홍보대사 영탁을 알려준 것입니다. 영탁의 전복 먹으러 갈래 뮤비까지 뉴스파이터에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는 영탁씨가 해산물을 너무 좋아해서 전복 먹으러 갈래가 탄생했다며 전복 판매량이 466% 껑충 뛰었다고 전하고 전복 광고 모델과 더불어 전복 홍보대사 영탁을 소개했습니다. 김명준 앵커는 영탁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듯하다며 대박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남 지역은 농사와 어민들이 생계를 책임지는 지역이라며 영탁의 풍부한 가창력과 건강한 이미지로 전복을 홍보해 주어서 너무 잘 어울리다며 전복은 바다의 삼삼이라고 불리는데 영탁이 지역발전에 크나큰 도움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영탁의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탁을 행운의 사나이로 소개하며 영탁이 불러준 로또 번호 4개가 적중하며 팬분들이 영탁의 번호로 많이 사셨는지 4등에 당첨된 사람이 총 15,000장이라며 행운의 사나이 영탁에게 어디 가기만 하면 로또 번호를 불러달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뉴스파이터에서는 영탁의 신곡부터 영탁의 그동안 활동하며 생긴 좋은 소식들을 엄선하여 뉴스 소식으로 전해주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영탁의 콘서트 소식까지 전해주었음 했는데 그건 빼먹은 듯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탁의 여러 멋진 소식들로 시청자들에게 영탁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소식들이 다음에 소개될 때는 더욱 풍성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영탁의 소식이 뉴스파이터에 소개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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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